자, 그럼 봐. 이거. 1 플러스 루트 2 분의 2인데 2가 다 있잖아.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그냥 곱해 주자. 나중에. 다 있으니까. 그러면 1인데 여기다가 1 마이너스 루트 2, 1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곱해 주는 거잖아. 그럼 밑에가 어떻게 돼? 1 빼기 2가 되지. a의 제곱 빼기 b의 제곱이니까. 그리고 위에가 1 마이너스 루트 2야. 이게 마이너스 1이니까 곱해주면 순서 바뀌지? 이렇게. 그럼 이거 하나만 보고도 패턴 끝난 거지. 아, 1 플러스 루트 2 분의 1이 루트 2 마이너스 1이 돼? 물론 2는 나중에 곱할 거야. 자, 그러면 뭐야? 순서 바뀌고 빼기로 바뀐다는 얘기네. 이렇게 안다고. 그러면 루트 2 플러스 루트 3 분의 1도 결국 순서 바꿔서 루트 3 빼기 루트 2. 끝이라고 이게. 패턴이 똑같잖아. 생긴 게 다 똑같잖아. 1 차이고. 그럼 루트 3 더하기 루트 4 분의 1. 마찬가지 이것도 루트 4 빼기 루트 3 분의 4. 루트 3. 끝난 거야 이게. 그럼 쭉 내려가. 그럼 나중에 루트 n 플러스 루트 n 분의 1 분의 1. 이거는 루트 n 플러스 1 빼기 루트 n. 이렇게 된다고. 이렇게 될 거 아니야? 사라지네.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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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는 게 이거 빼기 이거네. 루트 n 플러스 1 빼기 루트 2. 근데 앞에 아까 2 곱해 줄 거 있었잖아. 이렇게. 끝이야 이게. 끝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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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이야.